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5시 타임 거의 다 집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분들은 정말 저 아니면 헤드셋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강연으로 준비해 본 건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바라본 메타버스는 어떤 것일까 이런 시점을 공유 드리려고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냥 뇌과학 박사고 과학 커뮤니케터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정확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막스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바이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는 사이버네틱스, 그리스어에서는 키버네틱스에서 나왔는데 무슨 의미냐? 뱃사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어떻게 몸을 조종하는가? 또는 우리가 기계를 같이 제어할 때 인간이 어떻게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가? 이 제어의 메커니즘을 생문학적으로 풀어보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초과학 연구소 중에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배출된 세계 연구기관 중에 하나고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여러 기초과학 연구, 기초과학은 이런 거예요. 쓸모있는 연구가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하면 물어보는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이에요. 응용과학은 내가 과학을 통해서 정말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초과학은 정말 궁금증을 답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연구소에서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크게는 세 개의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연구예요. 행동연구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돌발행동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갑자기 뛰어내려가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찍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주먹을 마주쳐주셨어요. 자, 여기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여기 한번 가보죠. 자,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했어요.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어요. 눈을 피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세 번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행동은요. 돌발행동이에요. 연출하는 쪽에도 카메라 감독님께도 내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갑자기 주먹을 내밀고 손바닥을 내밀고 팔을 내밀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몇 초 만에 저의 행동에 반응을 해주셨잖아요. 장병탁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아마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세상에 어떤 인공지능도 이렇게 5초 만에 맞는 답을 찾지는 못할 거예요.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에게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보통 주먹을 내민다. 이러면 나를 때리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주먹을 받아주고 하이파이브 받아주고 이게 다 제 몸 안에서, 제 몸의 행동의 신호를 여러분의 뇌가 몇 초 만에 보고 아, 저 사람 인사하려는 것 같아. 이런 행동을 하려는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고 반응을 한 거죠. 카메라 감독님도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지? 말하는 순간 아, 계단 내려가겠네 하고 이제 카메라를 이미 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저의 행동이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크스프랑크 연구소에서 했던 첫 번째 연구 분야는 행동 연구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쇠한 감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신호가 숨어 있길래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알 수 있다고 치면 뇌에서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뇌 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분야가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있고 뇌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프로세싱이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인공지능에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세 번째 연구 분야였어요. 그래서 행동, 생리, 인공지능 연구를 하던 연구소였고요. 사실 2004년, 2005년에 지어졌는데 사이버 네움이라는 그런 연구 시설을 갖췄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은 올해부터 썼는데 사이버 세상, 이 말은 진짜 어려서부터 자주 듣지 않았어요? 사이버 세상, 사이버 국가, 사이버 뭐 해가지고 많았죠. 이런 사이버가 사실 메타버스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상세계를 본 적도 있고 근데 이러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을 15년, 16년 전부터 연구해오던 곳이 제가 있었던 연구소고요. 그럼 어떤 연구 시설이 있었냐? 튜빙인이라고 보이는 저런 제가 있었던 작은 대학 도시를 도시 전체를 2006년에 통으로 3D화 시켜서 담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가상현실 안에서 이 도시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다 내가 다니면서 탐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떤 쓸모가 있냐고요? 우리 뇌 안에서 장소를 어떻게 찾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사람들을 공간을 탐험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학자가 정말 길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연구들도 대부분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존 오키프 교수님 모조 부부 같은 경우도 뇌 안에 일종의 GPS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그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장소에 있을 때 신경세포 하나가 반응을 하고요. 제가 이 장소에 가면 다른 신경세포가 반응을 하고 내가 장소를 옮겨가면 마치 이 맵 안에서 내 장소가 옮겨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뇌 안에서 그 각각 다른 세포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아냈던 것 역시도 이런 가상현실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찾아냈던 겁니다. 되게 신기한 연구시설 중에 하나는 이거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건 로봇팔이에요. 쿠카 로봇팔인데 저 위에 헬리콥터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 시뮬레이터가요. 되게 어려워요. 헬리콥터 시뮬레이션이. 왜냐하면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죠.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죠. 이쪽 방향으로만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헬리콥터는 X, Y, Z축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데 배우기가 엄청 어렵죠. 문제는 시뮬레이터에서는 화면만 있는데 사람들이 몸의 균형을 잡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조종을 배울 때 몸의 느낌까지 시뮬레이터를 배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냐 하면 이런 공간 안에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실제로 날아가는 드론이에요. 그럼 내가 미니 레고 인간이 돼가지고 이 드론에 타고 있는 것처럼 저 로봇 팔 위에 타고 있으면 저 시뮬레이터 팔이 저 밑에 트레이드 달려 있거든요. 실제 실시간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드론에서 겪을 수 있는 속도, 가속도,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 팔 안에서 실제로 주는 거예요. 로봇 팔이. 그러면 나는 드론을 조종하고 있지만 마치 그 드론에 올라탄 것처럼 실시간으로 저 로봇 팔을 위해서 모든 이 회전과 움직임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뇌가 어떻게 신호를 처리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로봇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공중에 떠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가속,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연구시설이고요. 이곳에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신경 퇴행성 연구질환 센터로 넘어갔어요. 그곳에서는 파킨슨병 또는 알차이머성 치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로 이걸 예측을 했어요. 더이치 텔레콤, 한국으로 치면 KT 같은 기업인데 거기랑 영국 대학교랑 독일에 있는 연구소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See Hero Quest라는 모바일 게임을 내놨어요. VR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내가 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찾는지 연구를 하면 10년 후에 내가 마치 유전자 테스트를 해서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10년 후에 내가 치매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개발했을 때 정말 게임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누가 치매에 걸릴지 알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한 8년 정도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2019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해가지고 보여줬고요. 이 분야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 병이 올지 오지 않을지를 가상의 공간, 게임을 하면서도 내 행동이나 내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저쪽에도 부스가 있긴 한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미래 기술들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을 하는 미래기술전략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유튜버로 전환을 하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개를 드렸던 이유는 대체 뇌과학자가 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인간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가상현실, 이런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세상 안에 있을 여러 기술들을 미리 연구를 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과거 이야기라고 하고 사실은 사이버네틱스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 자체가 1950년대부터 굉장히 붐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메타버스가 갑자기 모두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러지만 정말로 오래 가는 그러한 어떤 메타버스 세상이 올지 아니면 사이버네틱스처럼 잠깐 떴다가 에이, 뭐 그냥 이건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뻥친 거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대를 해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사이버네틱스의 이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네틱스는 다시 말한 것처럼 그 뱃사공, 정말 인간의 뇌가 어떻게 몸을 제어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융합학문 중에 하나죠.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인간의 뇌가 생각을 하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뇌는 생각을 하지 그렇다면 기계도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뇌가 있는 이유가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조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뇌가 보일 수 있는 여러 퍼포먼스 뛰어다니고 춤추고 돌발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한 대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늘 관계를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어느 환경 속에 있는가 내 주변 환경과 어떠한 형태로 인터액션 루프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어떤 최신 기술들이 게임으로 나오고 치료법으로 나오고 하는지를 연구하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학문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한 질문에 있어서 메타버스 이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띄우고 기대를 걸었던 분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으로 1980년도에는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손꼽히던 마틴 하이데거한테 누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미래에는 무엇이 철학을 대체하게 될까요? 그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마치 요즘 미래에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거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이버네틱스는 기대가 너무 크니까 사기꾼도 많이 나오고 약 파는 사람도 많고 너무 이게 부풀려진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이버네틱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서 내가 정신을 연결하도록 무슨 마약을 복용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사회 전체를 사이버화 시켜가지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중앙정보가 다 감시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정말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이버네틱스 분야고 실제로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소설도 많이 써줬어요. 블레이드러너 포함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사이버펑크 소설들 중에 하나가 1992년도에 나온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이고 거기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후에도 사이버네틱스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80년대까지 너무 많이 뜨고 미국 정부, 소련 정부 할 거 없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많은 기업들이 와, 세상이 사이버화 될 거야 기세를 걸다가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가면서는 사람들이 사이버네틱스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역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다가 인공지능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지고 두 차례 인공지능의 겨울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쫙 빠지죠. 돈도 빠지고 투자도 빠지고 관심도 쫙 빠지고 그때서야 이제 과학자들은 아우, 너무 막 뻥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제 조용히 연구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각각의 로봇의 연구 분야, AI,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복잡계 이쪽에서 연구는 착실하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커다란 기대감과 붐은 죽었지만 실제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2020년 기점으로 사이버네틱스가 아닌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러한 그때 나왔던 여러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서 이제야말로 세상이 정말 사이버 세상으로 바뀌는 건가? 가상현실이 정말 현실과 이어지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과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고 싶어요. 과연 사이버네틱스처럼 지금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뻥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세상이 바뀔 만큼 기술도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까? 아직은 답은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현재에 대해서 뇌과학자의 입체적으로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라고 했는데 2007리라는 숫자를 썼던 이유는요. 대부분의 우리가 책들을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많은 소스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의 분류가 2007년도에 나온 어떤 보고서를 기반으로 쓰여진 게 많아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메타버스 얘기랑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최신 얘기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현재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의 어원 자체는요. Universe,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죠. 이 하나의 세상과 초월 세상, 이게 합쳐진 단어를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란 존재가 진짜 여기 있지만 나란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 스마트폰의 GPS 센서도 있고 저를 보고 있는 카메라들 자체가 저를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송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저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 있지만 디지털과 온라인 속에도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안에서도 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한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미래가속화재단에서 2007년도에 그것도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 세계 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이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현실은 여러분이 익숙해요. 게임 속 세상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면 그게 로블록스건 포트나이트건 아니면 제페토건 우리가 어떤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아바타가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뉴스를 보면요. 메타버스가 마치 다 가상현실이고 게임 속 세상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가상현실과 가상세계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인데 왜 워크래프트나 리니지나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는 메타버스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 메타버스라고 이야기 되는 거는 어떤 유저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유저가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이 그 안에 있고 어떤 동시성과 상호 인터액션을 할 수 있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동시성을 메타버스의 중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예전의 게임들은 게임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게임에서 주어진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둘 다 가상현실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뇌의 입장에서는 가상현실이 뭘까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건데요. 거의 모든 게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도 사실은 빛이거든요. 빛의 신호가 눈에 와닿아요. 망막에. 그럼 여기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뇌 안에서는 전기신호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목소리, 소리도 음파의 진동인데 고막에 와닿아서 고막이 떨리고 다른 막으로 전달이 돼서 그 밑에 있는 전기신호로 바뀌죠. 그럼 뇌 안에서는 귀에서 들어오는 전기신호 눈에서 들어오는 전기신호 모든 게 전기신호니까 사실 뇌 안에서는 모든 실제 세상도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전기신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상현실의 정의를 넓혀보면 꼭 이런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가상현실이 아니더라도 가상현실이더라도 가상세계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로 미국의 헌터킬러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살인자를 잡아라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없어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 가입하고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 우편물이 집에 배달이 돼와요. 그 안에 살인자를 잡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고 내가 그걸 벽에다 이렇게 붙이고 상상을 해서 뭘까? 단서를 풀어내고 우편으로 답을 보내면 또 다른 단서 박스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이도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내가 탐정이 된 것처럼 형사가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 속의 살인자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이 게임 속에 존재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컴퓨터 그래픽 하나도 없이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가상현실을 얘기할 때 꼭 컴퓨터 그래픽 기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세계관 자체가 메타버스를 구성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되게 재밌는 게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이런 형태의 세계관을 구성해서 그런 세계관과 이야기 기반, 컨텐츠 기반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블 유니버스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생각하게 되면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도 와, 나는 그걸 영상만 보고 드라마 시리즈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어디서 똑같은 게임을 가상현실에서 해도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거, 가상현실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뇌과학자 시점에서 보면 컴퓨터 그래픽, 지금 존재하는 게임들이 다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모든 보드게임도 뇌 안에서는 가상현실 게임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뒤로 가보면요. 사실은 해리포터 같은 책을 읽거나 우리가 책 속의 주인공을 상상하는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가상세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뇌 스캐너 안에다 사람을 넣고 이 사람이 해리포터의 팬인데 해리포터를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친구처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뇌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쓰이기 훨씬 전부터 뇌가 가상의 세계를 사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아까 장대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결정짓는, 유발하라를 얘기했던 호모사피엔스가 특별한 이유가 허구를 만들어내고 픽션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다른 말로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요즘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가상세계를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 뇌는 여기에 이미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을 해왔고 이야기를 해왔고 실제로 없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실제 세상 안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것을 사실은 되게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가상세계에 대한 저의 뷰입니다. 그렇다면 증강현실은 무엇이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가 머릿속에 상상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컴퓨터 화면에 또는 스마트폰 앱에 내가 실제 세상이 보이면서 그 위에 다른 캐릭터도 보일 수 있게 한 게 증강현실이에요. 그래서 포켓몬 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강현실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부스 지나다니면 증강현실 전시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카메라로 들여다보이면 실제 세상이 보이지만 그 위에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겹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증강현실 기술이죠.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포켓몬 고가 되게 성공했다가 사실 후속작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2019년도에 카탄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땅 따먹게 하는 게임 같은 건데 전 세계 도시들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이렇게 내가 레벨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임이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말, 2020년부터 여행업계, 호텔업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는 이런 증강현실의 게임은 설자리를 잃어버렸고 지금은 이 게임 자체가 서버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모든 게 약간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채소 심는 게임 많이 해봤죠. 뭐 팜빌이나 동물의 숲 이런 거 근데 요즘 나온 게임들 중에는 레알팜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요. 실제로 집에 신선한 채소가 이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레벨 업을 하면 우리 집에 실제 채소가 배달되어 오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과 게임 속, 상상 속 세상이 연결될 수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거울 세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 사용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또는 맵 같은 걸 보게 되면 실제 세상의 도로,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이 앱 안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 세상이 마치 거울처럼 이 앱 안에 있는 거, 디지털 세상 안에 있는 거 이걸 거울 세계라고 부르는데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게요. 이 내비게이션 앱 안에만 거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도 거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있을 때 반응하는 장소 세포가 있고 움직이면 따로 반응하는 장소 세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뇌 안에도 실제 세상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실제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 세계가 뇌 안에 있는데 메타버스를 구성한 요소 중에 거울 세계가 재밌는 거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른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뇌 안에 거울 신경 세포도 있어요. 거울 신경 세포는 뭐냐?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다고 쳐요. 제가 물건을 잡는 걸 보면요. 여러분의 뇌는 잡는 걸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잡을 때 보이는 운동 영역의 반응이 여러분의 뇌 안에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축구 게임 보는데 아버님들이나 친척분들 중에 자기가 축구하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가 움찔움찔하는 분들 보실 거예요. 아니면 게임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손가락만 움직여도 되는데 온몸을 막 자동차 게임을 하는데 움직여가지고 내가 마치 자동차 타는 것처럼 하는 분들. 그 이유가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보이는 활성화 패턴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성한 요소 중에 거울 세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는 사실 또 이 거울 세계에도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라이프 로깅은 우리 삶 속의 내 데이터를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거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이로그에 내가 영상 올리고 틱톡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데 오늘 나 과학기술 대전 갔다 왔어 사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라이프 로깅이고요.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내 심박수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잤는지 요즘 웨어러블 차고 있으면 이 앱들이 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내 삶 속의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는 게 라이프 로깅. 정리하자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4개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에 대한 인간의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개념 프로젝트 들어봤을까요? 휴먼 개념 프로젝트 내 모든 유전자를 다 디코딩 해가지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 내 유전자를 다 알 수 있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다 못 알아냈죠. 내 유전자를 다 알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보면 유전형이 있고 표현형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금발, 흑발이지만 나는 둘 다 가질 수는 없고 유전자는 있더라도 나는 흑발로 태어나죠. 우성이면, 그렇죠? 그 얘기는 금발 어머니의 유전자는 있지만 표현되는 거는 흑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유전자에서는 표현형이라고 불러요. 페노타입.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와 별개로 발현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취향과 행동들도 일종의 표현형, 페노타입인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지, 짬뽕을 좋아한지, 오렌지를 좋아한지, 사과를 좋아한지, 바다를 좋아한지, 산을 좋아한지, 이 모든 취향들 그리고 내가 걸을 때 어떤 걸음걸이를 걷는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제스처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게 저라는 사람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저의 행동 데이터잖아요. 이 역시도 모두 다 표현형 데이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는 나는 생명체니까 내 표현형 데이터는 생물학적인 데이터였지만 지금은 이 모든 데이터가 다 디지털 데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CCTV 카메라가 몇 개만 있으면 내가 걸어갈 때 어떤 걸음걸인지 다 알고요. 내 얼굴 표정도 유튜브 영상 몇 개만 올리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다 올라가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모든 데이터가 다 온라인에서 합쳐지게 되면 유전자의 총합을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표현형의 총합을 페놈이라고 불러요. 디지털화된 인간의 페놈의 총합이 휴먼, 디지털, 페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래 기업에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석유 같은 것을 데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인간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아플지,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규정하는 어떤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의 총합을 다 가지게 되면 거의 우리 삶과 운명을 다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IT 기업들의 경쟁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 더 많은 퍼즐들, 조각들을 가져가서 인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기 위한 어떤 경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인간의 정말 휴먼, 디지털, 페놈. 모든 표현형 데이터를 다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이 기업과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떤 걸 먹고 싶어 할지, 어떤 물건을 살지. 그런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막 이런 걸 누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를 100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엄마 또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배우자, 가족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제품이 나와도 내가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그 이전에 좋아요 데이터 100개만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인공지능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게임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영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휴먼, 디지털, 페놈의 일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의 뇌를 해킹해서 인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포함해서 메타버스의 현재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메타버스의 현재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2021년 시점 메타버스가 뭐냐? 너무 얘기를 길게 했죠. 보통 요약분을 좋아하니까 누가 저한테 두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메타버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메타버스는 넥스트 레벨 인터넷인데요.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 몸을 사용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인터넷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걸 스페이셜 인터넷, 공간의 인터넷 또는 엠버딧 인터넷, 그래서 체화화된, 신체화된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연결의 혁신이 두 번 일어났어요. 첫 번째 연결의 혁신은 컴퓨터가 각 가정에 들어오면서 생겨났어요. PC. 80년대 초죠. PC가 집에 들어오고 랜선이 집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인터넷과 PC, 모든 개인들이 이걸 누릴 수 있게 된 세상이 왔던 게 첫 번째 연결의 혁신입니다. 이때 인터넷과 온라인이 처음 시작이 됐고 지금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대부분 컸고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이런 기업들이 컸죠. 그렇죠? 이게 한 20년, 25년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 연결의 혁신은 언제 일어나냐?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와이파이와 앱스토어라는 것들이 붙으면서 집에서 랜선이 있어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처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물건도 시킬 수 있고 정보도 찾을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와 스마트폰과 그리고 앱스토어. 앱스토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자가 돼가지고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가지고 유저들 스스로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합쳐진 거죠.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죠. 통신 기술 이런 거 같이 합쳐질 수 있지만 정리하자면 컴퓨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유선으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즐기게 했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에서 대체 월드바이드 웹이 뭐야? 웹브라우저가 뭐야? 아무도 상상 못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뭔가 물건도 살 거고 그럼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했던, 앞서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페이터 틸과 일론 머스크. 이들이 페이팔을 창업하고 페이팔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결제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페이팔을 팔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포인트를 미리 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갖고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욕했어요. 누가 저런 거 쓰냐? 필요 없다. 우리 카메라도 다 있고 MP3도 있고 다 있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첫 해 100만 대가 팔리고 넘게 팔리고 천만 대 팔리고 2010년도 가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바뀐 거죠. 메타버스가 지금 뜨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한가운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고 원격 수업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거는 인간의 몸에 최적화되는 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모든 정보를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거나 헤드셋을 사용하면 내가 보는 정보를 알고리즘에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 딴 정보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난 그냥 안경이나 헤드셋만 쓰면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입력은 어디다 하냐? 굳이 키보드 갖고 다녀야 되고 뭔가 스마트폰에 이거 여기다 타이핑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을 쓰고 내가 걸어다니면 되고 내 몸을 사용해가지고 이러면 정보가 나오고 정보를 잡을 수 있고 하게 하면 내 몸 하나만 갖고 다니면 늘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메타버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보고 있는 가상현실이나 게임이나 이것도 메타버스의 한 요소지만 진짜 세상이 바뀌는, 판이 바뀌는 메타버스는 이 하드웨어 기술이 나와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처럼 모두가 이런 헤드셋이나 이런 걸 하나씩 갖고 다니는 세상이 오게 되면 진짜 메타버스가 온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시점을 한 4, 5년 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그 시점이 내년 말에서 내후년 정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메타버스인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8군데가 다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100만대 팔고 나서 천만대 가면서 막 와 난리가 났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까지 오큘러스 퀘스트2라고 하는 페이스북, 지금 메타가 됐죠. 이 헤드셋 자체가 그냥 몇 명만 쓰던 거를 단 8개월 만에 600만대가 팔리고요. 지금 아마 천만대 넘게 팔렸을 거예요. 와, 큰일 났네. 아이폰이 천만대 팔리고 나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왔는데 진짜로 이게 천만대 넘게 팔렸다는 얘기는 천만대 가까이 팔렸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예전에 스티브 잡스를 봐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봐왔던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와, 큰일이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플도 뛰어들고 삼성도 뛰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이나 글래스 하드웨어 시장의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나오기도 전에 제페토나 디센트럴랜드나 더샌드박스나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든 앱들과 가상세계도 다시 붐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고요. 한번 이 실리콘밴의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메타버스의 비전을 한번 볼까요? 마크 주커버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자체를 아예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커버거가 얘기한 건데요.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고 단순히 가상현실이 아니라 모든 기기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인터넷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까지도 아예 메타로 바꿨습니다. 어떤 비전을 그렸냐. 제 영상은 아니고 페이스북의 영상이긴 한데 한번 보시면 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소리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가깝죠.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 시절에 나왔던 영상인데 이 글래스를 쓰게 되면 목소리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근육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읽어내는 그러한 웨어러블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생각이 나와서 그 생각을 손으로 신호로 보내게 되면 이 신호 자체를 이 웨어러블 자체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이 기기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그거를 내가 쓰고 있는 글래스 헤드셋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우스도 필요 없고 키보드도 필요 없고 내 몸만 있으면 버튼을 누르건 키보드를 사용하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페이스북 메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레이벤 선글래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헤드셋에 쓰고 다니기는 무겁고 불편하니까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선글래스는 많이 쓰고 다니니까 선글래스를 딱 쓰면 이게 몇 달 전에 나온 레이벤 스토리즈라는 모델인데 룩소티카에서 내가 이렇게 탑하면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인스타에 올릴 수가 있고 길게 누르면 비디오도 찍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스마트폰도 아무것도 아니고 선글래스만 있으면 선글래스 쓰고서는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내 눈이 보고 있는 거를 다 같이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 같은 웨어러블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거는 내 손을 사용해서 입력을 하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 드론, 스마트폰 모든 것들을 내 뇌의 신호를 웨어러블로 읽어내가지고 내 손으로 조정을 하게 하겠다. 이게 페이스북 메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인데 애플은 좀 다른 그림을 그려요. 애플도 글래스를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 글래스가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출이 됐는데 애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뇌의 신호를 읽어내고 웨어러블 차는 거 사람들 웨어러블 안 좋아해. 깔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안경 써야 되는 것도 불편한데 웨어러블까지 끼겠어? 불편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로 만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4개를 장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AI 알고리즘이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내 손의 움직임을 그냥 다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라이다 센서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인지하는 것처럼 이 글래스 자체가 내 손을 인지해가지고 내 손의 모든 움직임들을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게 하는데 애플이 무서운 게요. 이미 특허를 100개 넘게 출원을 했어요. 이게 그 특허 중에 하나인데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면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고 만약에 손을 못 잡아내면 반지 같은 걸 끼고서는 반지를 탭하면 어떤 게 일어나고 잘 생각해보면 아이폰의 홈 버튼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터치스크린에서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 모든 표준화를 애플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스마트폰들이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형태로 손을 사용하고 눈에 보여진 정보가 바뀌게 되면 내가 어떤 형태로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나 글자나 모든 것들이 바뀌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미 지금 특허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먼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보다는 글래스를 쓰고 내 몸을 이용해서 인터넷과 정보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2, 3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가 뭔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조금 다르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B2C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팔려는 게 아니고 기업들에게 팔려고 해요. 만 대만 사면 너희 기업이 다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이걸로 교육할 수 있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걸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우리가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모든 기술, 교육 우리가 다 책임질게 라고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고 협업에 중시를 해가지고 협업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자, 메타버스가 뭘까요? 벌써 존재하나요? 우리가 이미가 안에 있나요?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이고 디지털 휴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새로운 인터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람이 더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넥스트 레벨 인터넷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나 테크 기업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미래에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너무 많은 내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겠다고 그러고 애플도 하겠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구현이 될까? 우리가 컴퓨터에 다 윈도우즈 깐 것처럼 한 기업이 다 먹게 될까?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애플 앱스토어도 있고 구글 앤드로이드도 있는 것처럼 몇몇 회사가 양분하게 될까? 아니면 이거는 조금 더 끔찍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하게 놔두지 않고 정부가 가져가서 우리가 다 할게 라고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될까?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누가 메타버스를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사회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너희 다 이루와 우리가 그냥 전부 다 국가가 알아서 할게 라고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기술도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가지고 어떤 영국 기자가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입국해가지고 나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임을 한 거예요. 중국 정부랑. 내가 어딘가 숨을 테니까 나를 며칠 만에 찾아내는지 한번 보겠소? 라고 하고 숨었는데 어딘가로 숨었는데 뭐 며칠도 안 걸렸어요. 5분 만에 찾아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콩이나 대만에 어떤 반동 분자로 분류된 분들이 중국에 아이돌 공연을 보러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있는 그런 스타디언에 숨어들었는데 나오면서 다 잡혔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얼굴 인식 기술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감시가 되는 그래서 디지털 공간과 메타버스 자체가 완전히 어떤 중앙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중국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모든 정보가 다 이런 기업에 가게 되면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바일까 그래서 누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제어하게 될까 어느 나라가 나라끼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의 인터넷의 확장보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아직 열려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뛰어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고 메타버스 초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 메타버스 새로운 인터넷이 발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이제 미래 SF 영화를 보면 다들 도망가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실제 세상은 쓰레기로 가득 차고 지구는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살기 어려운 공간이 있는데 나는 디지털 공간 게임 속 세상으로 도망간다. 이게 도피를 위한 도구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생활하는데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줄까라고 하는 거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매트릭스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메타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용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헤드셋, 글래스 안 사겠죠.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누군가는 기술로부터 소외가 되면 이걸 디지털 디바이드 또는 디지털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각국 정부들이나 모든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작년 코로나 한가운데서 유엔이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디지털 디바이드, 누구는 디지털 기술을 누리지만 누구는 못 누리는 차이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예전에는 편리의 문제, 돈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 한가운데 팬데믹에서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가지고 백신 예약을 빨리 했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내가 이 기술로부터 소외가 돼서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죽기까지 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강연의 마지막에 뇌과학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뇌를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써요. 이렇게 하면 내 친구는 어떻게 볼까? 엄마는, 아빠는, 내 배우자는, 내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는, 보스는 우리 뇌가 대부분을 사용하는 건 다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다른 기계가 꺼질지, 다른 기계가 대체될지, 컴퓨터가 망가질지 서로 걱정해주나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창의성과 모든 것은 사람의 뇌와 뇌의 연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사회적인 존재로 진화한 존재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경우에도 헤드셋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 사실은 끄덕끄덕하면서 여러분이 이거 이해되고 공감된다고 하면 제 뇌가 보이고 있는 반응을 6, 7초 시간차를 놓고 여러분의 뇌도 비슷한 패턴으로 싱크가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뇌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느끼는 순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의 뇌와 인간의 뇌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중간에 또 연결해주는 다른 존재가 인공지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가 뇌과학까지 왔는데요. 결국 어떻게 메타버스가 올지 제가 보여주는 시나리오는 다 가능성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고 우리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구석기 시대 동굴 인간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2만 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 옛날 구석기 시대의 인간의 뇌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뇌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몇 퍼센트나 진화했을까요? DNA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뇌는 0.1%도 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 흑파먹고 살던 옆에 애가 나보다 맛있는 거 먹나 이렇게 막 눈뜨고 아까 장대혁 교수님이 말했죠. 눈에 흰자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인간의 뇌랑 우리의 뇌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저 동굴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돼서 이 모든 기술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뇌와 뇌의 연결이에요. 그리고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거라서 우리는 사실 사회적 뇌, 집단지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맞고요. 이 이야기가 시사해 준 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만 년 동안 우리 뇌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오건 어떤 변화가 오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조건 자체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기결정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끔 기술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게임 중독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죠. 실제로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원하는 것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기계건 다른 사람이건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싶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싶어. 자율성에 대한 그 조건이 중요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조금씩 배워나가고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래서 성취감과 자율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연결감을 느끼는 존재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율성과 성취감과 연결감. 그런데 애들이 왜 게임에 중독이 되냐고요? 실제 세상 속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하기 너무 어려워요. 성취감 느끼기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죠. 레벨업 금방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나랑 똑같이 게임한 친구들하고 길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온라인 세상이나 게임 속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하면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게 되는 거고 기술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언제 행복한가 인간이 언제 더 행복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좀 길어진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앨런 K의 인용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